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대별을 이렇게 다 걷다 했고 바가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몸에 딱 드는 거 돌아가시고 지금 문사잖아요. 그 천색 댁에 와갖고 갖고 놀라나 놀랬는데 우리 언니한테 이제 곧날이 수일날인데 여기 언니 사는 언니한테 전화한 게 어린이한테 교인이야 예배들이랑 찔러내 전화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에요 어디가 안 좋을 때는 멋있게 해라 고춧가루